오늘의 최종결과 먼저 음원판매 점수입니다. 음반판매 점수입니다. 아시아음악팬 투표 점수입니다. 음악지식인 선호도 점수입니다. 실시간차트 순위 점수입니다.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1회의는 슈퍼주니어!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최강 한 마취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슈퍼주니어가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엠카우트다운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각지고 멋진 상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SMM테인먼트의 강심장, 우리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민 사장님, 남수영 이사님, 정창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유부남 슈퍼맨 탁성아 영준이 형, 그리고 병준이 형, 승완이 형, 대빈이 형, 인완이 형, 용선이 형, 정훈이 형, 현균 씨, 그리고 연우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 머리 함께 해주는 박기태, 그리고 데이바이브, 여러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위 받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을 응원해 주신 우리 전세계 엘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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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네, 역시 정말 글로벌 스타 슈퍼주니어답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럼 엔터는 다운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See you again! See you again! Because I'm not it, not it. Hey, I'm Mr. Simple. Because I'm not it, not it. 에프콘! Yeah! Woo! 키쳐! Hey, 감사합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내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지. 감사합니다. 걱정도 팔자 따뜻하고 입에 너무 designed 하지말자 몸에 좋지 않아 Third grade 성공은 좋았다가 ür Greek 풍성전 gegen notification falar Yern cs loved Knin' SU마ints 肢 10 い 다 다 다 다 되가 있는 거니까 그때가 만져라 멈추면 나 싫은 자는 걸어버리고 All right, all right 그때가 여자가 외치면 나 싫어 또 널 여버리고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봐라 Mr. Simple Simple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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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봐라 Mr. Simple Simple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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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봐라 Mr. Simple Simple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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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